각종 설화로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가 노인평화 발언에 의해서 가정사 문제까지 불거졌습니다만 그래도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혁신안을 내놓을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요 민주당 안에서 아이 그래도 보호해 줘야지 김은경 위원장 이런 목소리도 나온대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나라 천만 노인을 대표해가지고 요타지이라도 내가 뺨을 한 대 때리겠습니다. 혁신 체려 놨고 혁신 체려. 김은경 대한민국 회장을 찾아가서 사과를 갔는데 김은경 사전을 들고 뺨을 수차례 때렸습니다. 이건 폭력입니다. 김은경 위원장은 우리 가족입니다. 그 사람이 정치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런 실효를 했지만 사과할 만큼 사과했고 용서를 구할 만큼 구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가족으로서 우리가 보호해야 됩니다. 또 대표께서도 유관 표시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는 유관 표시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부 민주당 당협위원장이라든가 또는 의원들이 동네에 있는 노인점 가면요 계속 욕을 먹는데요. 왜 왔어. 짧게요. 실제로 그런 반응, 김은경 발언 이후에 그런 일을 당했었습니까 혹시? 아니요. 저도 지난 주말 금요일에 대한노인의 동구 집회장 전에 저도 동구청장 선거 4년 전에 나와서 안부 전화하면 그런 이야기 하시지는 않고요. 그리고 지역의 76세대는 언론 CEO 대표하고 식사를 했는데 이렇게 노인비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설화, 정동영 관련돼서 그 당시에 얼마나 민주당이 심각하게 위기에 채혔냐. 그래서 말 조심하고 언행 조심해라 그런 것이지 김은경 혁신위의 저런 설화에 대해서는 물론 그 취지를 이해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시지는 않고요. 대신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행동, 태도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제 제기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르신들이 매몰차게 저는 또 친분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매몰차게 민주당을 노인비만 했다. 잠깐만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라 그렇다고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지금 그 문제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게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김은경 혁신위원회 설하에 있어서 민주당이 보인 태도와 제도를 포함해서 패널들이 저 부분을 옹호하지 않습니까? 더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공공연한 자리에서 물론 노인위원장입니다만 우리 가족인데 보호해 줘야지 누가 보호해 줍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김재아 기자. 그런데 사실 사과할 만큼 사과했고 용서 구할 만큼 구했기 때문에 가족으로서 우리가 보호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한 건데요. 최락도 더불어민주당 전국 노인위원장이 어제 국회에서 열린 단 확대 간부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미우나 고우나 우리 가족이라 우리가 보호할 때가 됐다. 이재명 대표도 유감 표시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사안에 대해서 유감 표시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노무현 또 문재인 대통령부터 노인 우대 정책을 우리가 했는데도 한마디 실수 때문에 이런 상황에 왔다면서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앞서 보여드렸죠. 김윤경 위원장의 사진을 들고 뺨을 수차례 때린 이 대한노인회장에 대해서는 명백한 폭력이다.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사과할 만큼 사과했으니까 이제 끝. 동의하십니까? 무슨 사과를 했죠? 저는 김윤경 위원장이 계속 여론이 빗발치니까 나중에 나와서 1분 이내에 짧은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사과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이후에 김호일 노인회장을 찾아갔었는데 저는 김호일 노인회장께서 사진에 뺨을 때리는 것들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행위 자체는 그 이전에 김은경 위원장이 노인들에게 줬던 그 비수처럼 노인들 가슴에 꽂았던 그 상처에 비하면 그건 사실 그냥 해프닝에 불과한 거죠. 저는 민주당에 대해서 궁금한 게 아니 일본에 대해서도 맨날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피해자가 충분한 만큼 사과해야 된다. 그 받아들일 때까지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게 민주당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족이니까 보호해야 된다. 뭘 얼마나 사과를 했다고 그걸 보호를 하신다고 하는지 모르겠고. 김은경 위원장은 저거 외에도 지금 본인의 사생활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 공인이라면 나와서 당당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야 돼요. 사실이면 사실이고 아니면 아니라고. 그런데 그걸 자녀를 내보내서 대리전 비슷하게 치르고 계시니까 지금 김은경 위원장의 행동 자체가 결코 국민들로 볼 때는 떳떳하다고 보이지도 않고 당당하다고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보호받을 만큼 무슨 해명을 했다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이거는 노인과 관련된 아주 민감한 문제고요. 대한민국에서 군대 문제, 노인 문제 이거 정말 휘발성이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였을까요? 최근에 민주당 지지율을 봤는데 지지율이 심상치가 않다고 합니다. 물론 단순 비교일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7월 넷째 주는 39.2%에서 8월 둘째 주에 34.4%, 4.8%포인트나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갑자기 질문드려서 당황하실 수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답변할 기회를 드릴게요. 노인분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시청자들께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을 떠나서 노인분들한테 상처를 줬는데 물론 주변에 계신 분들은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민주당 지지율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 보세요? 이게 지금 별 문제 아니라고 보세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4%나 폭락한 겁니다. 4% 주간으로 폭락했던 과거 사례를 보면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 조국 장관 그렇게 대한민국을 갈라치기 됐던 그 사건에서도요. 4%, 5% 그렇게 폭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노인 비마, 노인 어르신들의 지지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심각하다는 건 아니고 저런 자체의 오해 소지, 저런 언행 자체의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혁신이든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드려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